한양팔경 사이남 여기가 사이남이라는 계곡입니다 저 암석이 사이남인가 낚실대도 보이고 산책로를 만들어놨네요 이야 물이 그냥 에메랄드네 기가 막힌 이게 물이요 하늘이요 내 손 보이나 한시안도 쭉있고 커피숍도 쭉있고 어허 이야 물막네 아멘 아 아 아 아 이야아 절벽이 어째네 이 절벽이름이 사인암인가 보네 오 멋있는데 전화기 너 화면 좀 바꿔봐 사인암 이야 하늘도 맑고 하늘하고 절벽하고 나하고 다 늘 수가 없네 우후 아 아 아 아 아 어 햇빛 으 으 으 산 돋네 으 끝 ㅎ 으 으